야 조명 누가 맞췄어 여기! 카메라 체크 네 다 됐습니다 여기 조명이 났잖아 지금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배우는? 지금 못 깔아입고 있습니다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 콘티 들었죠? 네 오렌지 광고인데 그냥 뭐 오렌지 한입 베어물고 내 안에 상큼함이 남았다 이거 대사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그럼 바로 갈게요 카메라 롤 슛 껍질 껍질 아 껍질 채 드시면 안 되지? 아 껍질 이대로 주셔가지고 까서 드셔야지 그래도 아 좀 까줘라 너가 다 깠어요 네 바로 갈게요 카메라 롤 슛 컷 왜왜 왜그래 너무 셔가지고 참아야지 그런거 방금 양치를 하고 와서 참아야 돼 양치 참겠습니다 양치 말고 신 걸 참아야지 아 신컷 다시 갈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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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사 컷 무슨 대사 왜 안해 너무 긴장해서 까먹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안에 상큼함을 담았다 이거 헐 절ACE 긴장하지 마지얼나 다 Quincy fears 슛 지구 아니면 내 안에 상큼함을 담았다 컷 对 아 이상하지? 뭔가요? 진짜 지금 발음이 상큼함 해볼래요? 상큼함 상큼함 상 상 달콤함으로 해야될거같이 달콤함으로 할게요 달콤함으로 내 안에 달콤함이 담았다 그냥 하지마세요 뭐 내 안에 달콤함이 담았다 괜찮아요 갈게요 슛 내 안에 달콤함을 담궜다 컷 뭐라는거냐 담궜다라고 하면 안돼 제가 그랬나요? 담았다로 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너도 좀 계속 옮지락거리지 말고 너도 가만있어 너도 네 갈게요 카메라 롤 슛 내 안에 달콤함을 담았다 컷 자연스럽게 웃어야 돼 자연스럽게 어려운거 아닌데? 알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카메라 롤 슛 컷 컷 컷 컷 컷 컷 컷 현세씨 봐봐 나 봐봐 음 해봐 음 이 이 이 여기서 실눈을 떠 그렇게 대사 대가리 아파 연기를 어디서 배운거야 연기를 어디서 배운거야 연기를 5분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대가리 너무 아프네 감사합니다 이 아니 하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.